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호근 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직장인 분들은 쉽지 않은 출근길에 오늘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요. 북극 한파가 연휴 말미에 한반도 전체를 관통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추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들 유념하시구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영상을 모바일 화면으로 찍어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의 주제는 AI 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총과선 몇개를 찍어 보기 전에 기사를 한두개 보면 AI다운 AI 시대가 온다. 초거대 AI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KT 엔터프라이즈 여기서 이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시리즈로 쭉 보시면 아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흥미가 있으신 분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아지들이 옆에 지금 밖에서 조깅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에서 뜨는 기술과 또 점우는 기술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자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 초거대 AI 시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 밸리죠. 언제나 앞서 나가는 주도 세력들입니다. 자 그네들과 중국 그 다음에 뭐 유럽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한국은 언제나 이렇게 조금 뒤따라가는 아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 초거대 AI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국내 산학연 기업들과 그렇죠. 정부 단체들과 연맹을 맺어서 공동연구를 이제 하는데 많이 뒤쳐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MS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초거대 인공지능이 있죠.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CHET GPT 여기 나오죠. 자 그래서 오픈 AI라는 오픈 AI라는 기업이 만든 CHET GPT. 이 회사 주식을 좀 살 수 있으면 사야 되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자 20억 달러인가요? 이미 투자를 했는데 10억 달러 1조 2천억. 자 그런데 앞으로 수년간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가 CHET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앞으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추가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서가고 있는 글로벌 IT 공룡들 그리고 이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이제 KT 같은 이런 기업들 산학연구단체들 같이 힘을 모아서 열심히 뒤쫓아 가려고 하는데 좀 역부족이긴 합니다. 그렇죠? 규모적인 면에서나 속도의 측면에서나 많이 좀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 한국 하면은 뭡니까? 뭐 데이터는 조금 인구수가 적으니까 데이터를 짧은 기간 안에 모으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이게 문제는 이제 이거거든요. 여기도 나오죠. 정책이 시급한데 문제는 뭐냐? 데이터, 한국어 데이터 학습이 부족하다. 인구가 좀 이렇게 내수가 적다 보니 1억 명이 안 남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이제 많이 뒤처져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따라 붙으면 그렇죠? 좋은 결과가 앞으로 있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까지는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익히 보시는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상단에 올려놓은 종목들이 시뻘겄습니다. 저 비호군이 계속해서 시리즈 형태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이 그 학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유튜브라든가 이런 채널에서 이미 이런 쪽으로 정보를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선취미 하셔가지고 매매하는데 아마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국내 대기업들 삼성, SK, LG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각자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서 동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다뤄 드렸습니다만 삼성은 로봇 쪽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SKT를 중심으로 한 SK그룹은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습니다. LG는 이제 생활 가전이라든가 생활 밀착형 어떤 가전제품들을 혁신적인 공장에서 먼저 남들보다 빠르게 스마트화해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렇죠.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하고 있고요. 좋은 현상인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자 인공지능 관련 주들이 그야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쭉 한번 종목을 보시죠. 메니에 에콕 프로 비엠이 있고 자 비오군이 연말 특집으로 픽해 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그렇죠. 560억 인가요. 2대 주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들어왔죠. 자 오늘 사은가를 갔습니다. 자 롱텀으로 길게 물고 늘어져 본다 이런 말씀 드렸고 아직 물고 있습니다. 저는 20만원 넘어 갈 겁니다. 느낌이 그래요. 10만원대 위에서 놀 정목 같죠. 지금 시총이 이미 1조를 훌쩍 넘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주를 앞선 영상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었죠. 자 여기 나온 정목들은 오늘 좋은 정목들이 다 인공지능 정목입니다. 보십시오. 솔트룩스 자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자 주식 투자가 어렵습니까? 대기업의 발자취를 쫓아가면 됩니다. SK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샀으니까 개인들도 같이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으면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로봇 관련 주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자 오늘 각기 그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쪽을 대표하는 대기업 지분이 들어온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코난 테크놀로지가 나란히 상한가를 갔습니다. 나란히 자 굉장히 멋진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가야 될 정목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금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는 정목들이 들쑥날쑥하는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그렇죠. 인류의 어떤 그 안녕과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좀 필요한 가야 될 정목들이 가고 있죠. 인공지능, 거대, 초거대 AI 로보틱스 종목들 맞습니까 여러분? 좋은 현상입니다. 자 이런 정목들 위주로 시장에서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는 것은 장이 좋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장이 굉장히 좋은 장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짐을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87,200원 자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차트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1번으로 보면 생명선 2 세력의 구간이고 3만원대 초중반은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이다. 득달같이 붙어야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명선 뛰는 장면 보시죠. 여기요. 멋진 장면이죠. 저도 그 금방에서 붙어서 지금 계속 홀딩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자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멋지고 월봉도 멋지고 그렇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굉장히 멋지죠 이것도 자 바야흐로 초거대 인공지능 싸움입니다. 누가 더 강력하고 빠른 그리고 정확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초거대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선점하고 우위를 점하느냐 그야말로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 뿐만 아니고 각 국가간에도 지금 거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물론 뭐 챗집 bt 뭐 이런게 유튜브 같은데 보면 오픈베타 뭐 이래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해주니까 들어가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질문도 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신기하다 옛날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수준이지만 자 이게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지향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인공지능, 강력한 인공지능 AI를 가지고 있는 주체는 앞으로 어떻습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매매의 영역, 트레이딩의 영역에 이 초거대 인공지능이 발을 들이고 있겠죠 지금도 그리고 AI들끼리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알고리즘 사이에 누가 더 강력한 말하자면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구글에 그렇죠 저기가 있었죠. 대국이 있었죠. 역사적인 대국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하고 기계 대국이 아니고 기계 대 기계가 말하자면 바둑판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기는 강력한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지배하겠죠.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입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결국에는 이 엄청난 인공지능 파워가 어디에서 먼저 빛을 발할까요? 물론 말하자면 요새 지니아 내일 날씨 어떤지 알려져 이러면 음성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진짜로 진검 승부가 벌어지고 어떻습니까? 일대 혁명이 일어나는 분야는 따로 있다. 그쪽을 한번 잘 파 보시면 재미난 결과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바스 AI 셀바스 AI 셀바스 AI도 이름이 AI다. 이게 웬덕이냐 5,300원 5,200원에서 생명선 2 주봉상 한 번 또 한 번 두 번 W다 자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좌절할 구간이 아니다. 예 물론 주가가 12,000원 가다가 반돈가리 났으니까 끝났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은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탑승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셀바스 AI 이름이 인공지능이니까요 AI니까 자 갈 수밖에 없겠죠. 솔트룩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반전의 미학입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리버스 라인이 리버스 롱 라인이 80 근처에서 저렇게 급전직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걸 보시죠. 저 바닥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모릅니다. 마는 80 라인에 근접해 있는 저 밑에 파란 리버스 롱 라인이 주가의 바닥을 암시를 해 주고 있죠. 물론 지금은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위에 보이는 종목 위주로 몇 종목 탑승을 했는데 수익이 크게 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125% 오늘 보니까 125% 수익이 나 있고 전부 다 플러스 수익이 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경제가 이렇게 뭐 100억 달러 20일 만에 무슨 무역 적자가 났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중국 적자가 많이 나고 있죠. 지금요. 경제 상황이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겁을 많이 주더구만요. 그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부동산 아직 폭락이 안 끝났다. 이러면서 뭐 집 사지 마라 지금 예 아직 뭐 그 시작도 안 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겁을 막 주는 분들도 있는데 예 가급적이면 뭐 뭐 그런 것만 좀 돌려보면 어 지금 어떻게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 주식을 어 이러한 그 핵심 우량주로 그 그렇죠.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군 위주로 아 2차전지 양극재 뭐 말하자면 로보틱스 인공지능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종목 위주로 좀 어 그렇죠. 차세대 모빌리티 라든가 아무튼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돈을 보나요. 자 두산도 마찬가지로 좋고요. 네 생명선 띄는 그림이 나오고요. 네 코를 아주 맛있게 지금 강아지 옆에서 지금 골고 있습니다. 자 네오위즈 생명선 점프 유로 좋고요. 네 오늘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뭐 그 답은 다 나왔다. 아 제가 이렇게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 드렸죠.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다. 갈쪽목은 정해졌다. 카테고리가. 네 국내 대기업들의 그 그 방향 그렇죠. 방향성을 우리가 뒤따라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갈쪽목이 가는 본격적인 장세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아 앞으로 어떤 그 그 대규모 아 어메이징한 그 사건들을 불러올 것이냐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가 그 신약 개발하는 분야에서도 한국이 지금 사실 좀 많이 뒤쳐졌죠. 그래서 이렇다 할 신약 파워가 좀 없죠. 그렇죠. 뭐 위탁 생산이라든가 뭐 그렇죠. 특허 끝난 거 가져와 가지고 뭐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쪽에서는 조금 물론 이제 뭐 잘 하곤 있는데 셀트리온 삼성 이런데서 그렇죠. 뭐 진단키트 쪽도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말하자면 시장에서 신규 그 혁신신약으로 세계에서 블록버스터급으로 뭐 5조 10조 팔아 제끼는 약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인프라라든가 속도의 그 특허 이런 데서 뭐 기술력에서 많이 뒤쳐져 있으니까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쪽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기업들이 잘 준비를 해 놓으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짜던 뉴스도 보니까 그 뭐죠. 그 사람 생지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더구만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생지인데 연령대. 하나는 뭐 흰머리가 저처럼 히끗히끗 해 가지고 쥐가 이렇게 늙어 가고 하나는 우리 앞에 지금 코를 걸고 있는 까만 강아지는 새까만데 아주 팔팔합니다. 청춘입니다. 같은 쥔인데 그 차이가 뭐냐. 그 단백질에 있다. 그렇죠. 단백질.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쪽에서 이렇게 노화의 원인을 찾았는데 어제 어디 보니까 미국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냈죠. 그래 가지고 사람이 다시 젊어질 수 있다. 소위 말해서 회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생지 단계에서 지금 그게 확인이 됐는데 영장류 실험으로 이제 곧 들어간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그렇죠. 세포 노화를. 그 노화된 세포를 다시 이렇게 재생시켜 주는 그러니까 그 유전자 사실 중에서 특정 유전자가 고장이 나 있거나 이러면 그걸 가서 원상복구 시켜 주는 거죠. 이 단백질이. 그래 가지고 그런 실험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이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가 되면 그야말로 100년 걸리던 50년 100년 걸리던 지루한 머나먼 길이 단 몇 주 만에 혹은 몇 달 만에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실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흥미있게 재미있게 한번 지켜보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때마침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가지고. 안 랩도 오늘. 선까지 들어갔네요. FST. 예.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뉴스 하나 나왔죠. 그래서 무슨 뭐 EUV. 그 이렇게 뭐 그 관련 부품. 뭐 할튼 뭐 생산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기 하고 또 한군데 또 있던 SNS틱인가요? 그래 가지고. 그렇죠. 그 비싸더구만요. 1억 2억씩 하는데. 그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가 EUV. 그렇죠. 노관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이제 국산한다. 그래 가지고. 얘도 오늘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예. 한국의 이런 기술기업들이 뭔가 좋은 일들을 내주고 또 그 와중에 엄청난 부를 형상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선물을 안기는 막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올해는 2023년은 좀 일단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2022년을 우리가 작년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팬데믹도 끝나고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죠. 아마 올해 2023년부터는 좀 뭔가 좋은 일이 연달아서 일어날 것 같은 물론 경제 상황은 뭐 좋지 않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안주할 수만은 없고 낙담할 수만도 없고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한국 기업인 한국인들이 잘하는 거니까 아마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건승하시고요. 좋은 종목들 발굴하셔가지고 이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노고에 보답을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호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내용을 행사시켜줍니다. 이렇게 꺼내요.